안녕하세요 모험러입니다 아이스인드데일 계속 이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동료 우리의 전사 한명이 버적 한명이 말 그대로 그냥 소멸되어 버렸고요 그 다음에 도둑은 우리의 우리 클래스의 도둑은 우리팀의 도둑은 죽은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6명이 들어와서 4명이 살아남았군요 부활시키고 어떻게든 게임을 계속 이 상태로 이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아 또 부활하러 왔습니다 400원이 필요하구나 난 돈이 없는데 400원을 어떻게 모으지 그래 부활해보자 와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두 명 살아남 두 명 도망가자 일단 아 또 저게 몇 개를 갖고 있는가 저 마법을 쟤까지 죽으면 정말 가망이 없잖아 아예 아예 가망이 없잖아 그러면 장비를 주고 어 아 여기는 머미? 얘 되게 쎄보인다 왠지 아 왜 이렇게 쎄보이지 됐다 됐다 살았다 아 여러 명이야 그것도 아 쟤 마법 이렇게 하나같이 쎄냐 아 아직 한 명 남았습니다 허접한 마법사지만 아직 한 명 남았습니다 아 이번엔 좀 잘하자 매직 미세를 일곱 방도 나갈 수가 있어요? 아 저는 다섯 방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 암정 스프레이 아 암정 스프레이 지어 지료를 해주자 치료를 해주자 가스 구름도 문제지만 가스 구름을 봤다고 해서 그 마법사를 붙잡기 위해서 빠르게 달려들면 그 옆에 애들이 그 뒤에도 마법사들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포위하고 있는 애들이 많고 그래서 그렇게 상대하기보다는 스켈레톤 메이지 얘를 잡자고 또 달려들자니 뒤에 애들이 너무 무시무시하게 있었고 얘한테 마법을 최대한 게다가 저 마법사는 내가 때려도 앞으로 전진할 생각을 안하던데 그게 또 문제예요. 그래서 차라리 뒤에 있다가 얘를 광포카를 걸고 앞으로 나와서 마법을 온몸으로 한번 견딘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너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을 했다. 하!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지금까지 모험라였습니다. 좋은 밤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. 저는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. 이제 충분해. 일이나 하라고 하자고. 일은 무슨 일이냐. 이제 자러 가야겠다.